한국해양진흥공사와 CJ대한통운이 항만물류 인프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한국해양진흥공사는 2일 CJ대한통운과 국내외 항만물류 인프라 경쟁력 재고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사는 물류시설 투자 등 국내외 항만물류 부문의 사업기회를 공동으로 발굴하고 경쟁력 있는 금융지원 체계 조성, 국내 수출입 기업 지원 프로그램 발굴 등을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김양수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은 이번 협업을 통해 우리나라 수출입 기업의 안정적인 물류 공급망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